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종 ai 반도체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꽤 많네요. 국내 ai 여러분들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들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나시죠 사피온이라는 회사 ai 반도체를 만드는 sk텔레콤의 계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리벨리온이라는 회사 이런 소위 ai 반도체의 npu 신경망 처리장치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제 두번 다뤘던 회사가 퓨리오사 레니게이드라는 그런 제품을 곧 내놓는 그런 내용을 다뤘는데 오늘 여러분들 좀 한번 함께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소위 생성 ai는 학습과 추론 기능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고 또 대규모의 학습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답을 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추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의 병렬 연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ai 반도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ai 반도체의 ai 서버 ai 컴퓨터의 핵심적인 파트가 ai 엑셀레이터 가속기인데 그게 이런 시장을 90% 이상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2조 원으로 여러분들 지난해에 가장 크게 성장한 엔비디아나 회사지 않습니까 원래는 게임이나 그래픽 회사에 공급하는 gpu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 gpu가 고속 병렬 연산에 여러분들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니까 이렇게 해서 gpu하고 메모리 기능을 합쳐가지고 가속기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이 gpu라는 것이 처음부터 ai 학습이나 추론에 특화된 그런 소위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들고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을 10분의 1에 낮추고 동시에 전력을 여러분들 적게 드는 그런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가지고 이 npu는 메모리 반도체도 hbm 을 쓰는 것이 아니고 lpddr이라는 저전력 메모리 대개 이제 뭐 이런 태블릿 pc나 이렇게 휴대용에 쓰는 것을 하는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를 하지 않습니까 대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가 마하 1을 npu lpddr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김에 npu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 npu 신경망 처리 장치라는 것은 컴퓨터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고 사람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뉴런과 시냅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바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공뉴런과 시냅스를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장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은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에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학습 능력이 고향되고 굉장히 스마트해지는 그런 내용을 기능을 수행하는데 제가 보니까 npu는 전력 효율이 높고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 비용이 저렴하고 소형화가 가능하고 인공지능 작업을 가속하기 위해 특화된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npu는 하드웨어가 이런 ai와 관련된 학습 딥 러닝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gpu보다도 더 유리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gpu는 범용 그래픽 처리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딥 러닝 작업에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네스 npu는 전적으로 ai 학습이나 추론에 맞춰서 개발된 그런 하드웨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국내 이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네요 보시게 되면 이 벌써 ai 스타트업들이 이런 회사들이 다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ai 반도체 양산을 체제에 돌입하는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 참 똘똘해요 그러니까 nvidia가 gpu와 여러분들 고대역북 매물인 hbm을 결합해가지고 ai 반도체의 핵심을 차지하는 ai 가속기 시장의 90%를 차지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비싸고 전력을 많이 소모하니까 신경망 처리장치인 npu 중심으로 여러분들 ai 가속기 시장에 이미 뛰어든 회사가 이렇게 다섯 개나 되는 거예요 어제 소개했던 것은 리벨리온이라는 회사하고 퓨리오사라는 회사하고 샤피온이라는 회사를 소개했는데 또 두 개가 더 있네요 딥 엑스 모빌리티 참 한국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이런 시장을 그렇게 미리 이렇게 내다보고 이 시장에 여기에 이제 수백억 수천억 정도 여러분들 돈이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도 거의 동시 진행 중으로 진행된 것 같네요 모든 업체들이 nvidia의 gpu가 아니고 npu 방식 신경망 처리장치 방식으로 여러분들 ai 반도체 회사들인 겁니다 5나노 공정 10억 분의 1미터죠 가장 여러분들 지금 앞서 있는 것이 딥 엑슨 리벨리온 프리온사가 대만 반도체 tsmc와 여러분들 협력 해 가지고 5나노미터 공정 기반 기반 하에 데이터 센터용 npu를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용 디바이스용 npu라는 것은 이제 그런 태블릿 pc나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용은 그야말로 데이터 센터의 ai 서버에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올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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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하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5개 회사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네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실렸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올해가 이제 아마 분기점이 될 모양입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한 ai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거냐 얼마나 팔릴 거냐 투자금은 계속 들어오지만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고 올해 진검 성부에 나서는 한국의 ai 반도체 스타트업 이 성공한 기업들은 이제 크게 여러분들 돈을 벌겠죠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 자체 개발한 npu 신경망 처리장치 ai 반도체 양산 도입 엔비디아에 비해가지고 성능은 뛰어나고 가격은 싸고 전력 소모는 훨씬 더 적은 이런 거를 지금 시작을 했네요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5나노미터 공정기반 리벨리온의 아톰이라는 npu하고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된 ai 칩인 퓨리오 ai의 레니게이더 7나노미터 공정의 사피온 x330 딥엑스 5나노미터 공정기반의 dxmi 모빌리티 14나노미터 기반의 에리스 다 이제 연내 양산을 해가지고 시장에 출시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npu 기반의 ai 반도체가 히트를 칠 것 같아요 히트를 치게 되면은 이 기업들이 다 상장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겠죠 보시게 되면은 이 토종 ai 반도체 기업들은 nvidia의 ai 반도체인 gpu의 약점으로 꼽히는 가격 경쟁력과 전력 대비 성능 효율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걸 전성비라고 하네요 전력 대비 성능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제품은 신경망 처리장치 npu로 nvidia의 범용 gpu와는 달리 추론 학습은 아니고 추론용 추론에 특화된 그런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려가네요 돈이 몰려가가지고 이게 이제 초기 투자자들은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큰 돈을 벌겠네요 리벨리온은 아톰은 ai 반도체 성능 테스트 대인 ml 버퍼에서 퀄컴이나 nvidia의 동급 반도체보다 1.4배에서 3배가량의 성능을 보였고 어제 소개된 프리오사의 ai는 nvidia의 동급 제품과 비교할 때 처리 속도가 성능 면에서 2배 이상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제 고객들이 사는 거죠 고객들이 이제 살 때는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여러분들 지원 능력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팔려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올해 승부가 가려지겠네요 승부가 고객사에게 개발하고자 하는 ai 서비스 대안 소프트웨어 지원 역량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제 고객사들이 대부분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처럼 큰 그런 퍼스트 티어 고객이라고 합니까요 그런 고객이 아니고 세컨 티어 고객들일 건데 그런 고객들 입장에서도 가격은 싸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한국의 스타트업에 여러분 제품을 살 때 리스크가 없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 기업들이 그러면 한 6, 7년 전부터 이렇게 이 준비를 해왔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cpu 대개 우리가 pc 같은 걸 쓰게 되면은 두뇌에 해당하는 중앙정보처리장치지 않습니까 cpu가 있고 그 다음 그래픽 처리장치 gpu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pu 신경망 처리장치 신경망 처리장치 그 다음 특히 이 신경망 처리장치 가운데서도 최근에 스마트폰 같은 데서 많이 싸는 것이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신경망 처리장치 npu를 탑재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아이폰 시리즈는 뉴런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개발한 npu를 탑재하고 또 갤럭시와 같은 그런 스마트폰용 시스템 온칩은 퀄컴을 스냅드래곤 그 다음에 뭐 아마 삼성이 또 자체적으로 만든 뭐 제노스이든가 하는 그런 게 있죠 gpu npu를 많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한두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다른 기능을 다 없애버리고 학습과 추론에만 이름을 특화하는 그런 펜스 프로세싱 유니트라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또 자체 데이터센터 이용해가는 그런 기능이 있죠 구글은 자사가 제공하는 tpu v4가 nvdi 기계 학습 관련 처리 특화 gpu a100보다도 더 빠르다고 주장한다 tpu는 추론용이보다 학습용인 모양입니다 학습에 특화된 ai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전반부에 시사 문제를 좀 다뤘는데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관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선거 문제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소개받으신 바와 같이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에서 나온 건국전쟁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